안녕하십니까 더제우닷컴 발음교정연구회 안재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베란다 버전을 만들 때 첫 번째 시간에 드렸던 얘기인데 발음교정을 왜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교정을 왜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의사소통을 좀 더 수월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정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를 바르게 고쳐준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발음교정이다 라고 하면 소리를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정확한 소리냐 우리가 또 짚어보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짐승이 나타났을 때 여러 가지 소리들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어떤 의사를 이해를 하고 이래야 될 필요성이 생겼는데 몸짓으로도 그런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었을 테고 소리로도 할 수 있었는데 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소리를 선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비슷한 소리를 내면 이거는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리키는 소리다 라고 약속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약속들이 쌓여서 결국 언어가 된 거다 라는 거죠 물론 무슨 학술적 근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따로 조사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내놔라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말이 안 되는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어떤 특정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약속들을 지켜주는 거다 라는 거죠 그 약속들 중에는 문법도 있을 것이고 단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발음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약속들 중에 하나 그래서 정확한 소리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그 약속과 규칙에 맞는 들어맞는 그런 소리들을 말하는 거고 발음 교정의 과정이라는 건 그 약속에 맞지 않는 나의 소리를 약속에 맞도록 고쳐주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약속 발음과 관련된 약속들을 지킨다 라는 의미가 원어민 발음을 하는 거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원어민 발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약속이 지켜진 소리들 중에서 상당히 그 뭐랄까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들리는 그런 소리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썼을 테니까 편안에 익숙해진 소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이지 그 약속을 지킨 소리들 전체가 다 원어민 발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부분 집합인 거죠 물론 원어민 발음이 그 약속들을 가장 완벽하게 지킨 상태를 말하는 거겠지만 그 원어민 발음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약속을 안 지킨 거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말에서 하늘에 떠 있는 허연 거를 가르치는 소리가 구름이잖아요 구름 구름 이렇게 소리를 내줘야지 아 구름을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외국인들이 와서 좀 엉성하게 발음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생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뭐 쭈루룩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선 구름을 알아듣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구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완전히 우리말 같지는 않지만 아 이 사람이 구름을 얘기를 하려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범위 안에만 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범위 안에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끼리 아 이건 영어다 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소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자화의 습관인데 그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글을 배운 사람이라면 특히 표음문자를 쓰는 쪽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를 자꾸 글자화를 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뭐 스펠링을 그냥 바로 그냥 보이는 대로 글자를 해서 읽는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우리 글자로 바꿔서 그걸 읽으면 그거는 저쪽 언어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그 연습요령이라는 강좌에서 예로 들었던 단어가 메사추세츠인데 이거를 메스추세츠라고 얘기를 안하고 메사추세츠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 확률이 한 80-90%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는 익숙하죠 메사추세츠가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약속이니까 우리의 약속대로 정확히 읽은 거니까 왜 한글화 한글이라는 게 우리 소리를 표현하는 그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도구잖아요 그 약속을 정확히 지켰으니까 우리한텐 편하지 메사추세츠가 근데 그 메사추세츠 이렇게 해버리면 영어라는 언어에서 가지고 있는 약속들을 많이 위반을 한다는 겁니다 강세도 안 들어가고 뭐 그런 뭐 각각의 발음 기호들도 제대로 안 읽는 상황도 생기고 어쨌든 그렇게 약속이 깨져버리니까 저쪽에서는 뭔 소리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사추세츠가 완전히 미국 사람들처럼 발음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약속을 지켜주면 의사소통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약속을 내가 다 지켰는데도 못 알아듣는 척하고 헤매고 이런 놈들이 있으면 그런 놈을 상대하지 마세요 차라리 소통할 가치가 없는 놈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리시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약속을 지키는 것과 원어민 발음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얘기하는 정확한 소리의 범위에 들어가는 발음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만들어놓은 강좌들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또 아니에요 한 가지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 몸으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무슨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장애물의 형태, 혀의 위치 이런 걸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를 내 몸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를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해를 하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몸이 기억을 하고 자동적으로 반응을 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를 못해서 그 소리를 못 내는 게 아니라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몸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 정확한 소리를 못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별 내용이 없는 거 금방 외우시고 금방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몸이 말을 들을 때까지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내 몸이 말을 들을 때까지 단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말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가을 하는데 기억은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니까 혀 모양을 이렇게 하고 이런 고민들 하시고 소리를 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생각해 보지 마세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충분히 몸을 단련을 했다는 얘기예요 흉내를 내면서 그 소리들을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머리에 기억이라는 어떤 기호가 떠오르면 바로 몸이 자동적으로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진짜 죽어도 원어민 발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답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원어민 발음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실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필요하신 분들은 굳이 원어민 발음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정말 연습 양도 늘려야 되고 반복하는 양도 늘려야 되고 생각도 영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그냥 그 정도의 어떤 필요성이 없는 분들이라면 공연이 원어민 발음에 대한 동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자잘을 하고 할 이유는 없다 라는 겁니다 얘기가 좀 샜습니다만 어쨌든 어쨌든 이 영어 발음은 몸으로 공부를 하는 거다 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발음 교정을 하는 이유는 좀 더 수월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이고 그러려면 우리가 그 정확한 소리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약속을 지켜주는 그런 소리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낼 수 있도록 몸으로 단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 라는 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